전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워렌 버핏과 손정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이쪽으로 상당히 타겟팅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눈독을 드리고 있죠. 바이오 쪽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차례다. 주가도 크게 올라설 차례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 부분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긴 호흡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이오 쪽을 찜했다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 쪽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한참 애플하고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이 잘 나갈 때 워렌 버핏이 애플 이런 부분들 매도를 하고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더 길게 바라보면 아마도 상당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거의 잘 맞췄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손정인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이피모가 오늘 상당히 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착 제이피모가 서울에서 팔고 있고 셀트리온 쪽은 오전에 잠깐 손을 댔다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3시 6분에 한번 뭉텅이를 한번 던졌죠. 밀고 싶은데 안 밀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꼼수를 써서 어떻게 이 대세를 막아 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꼼수는 이 대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통신사, 보험사, 정의업체, 은행 줄이고 제약을 늘렸죠. 제약업종에 추가 베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좀 보면은 적절하게 잘한 상황이죠. 적절하게 잘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정인의 마지막 선택도 바이오다라고 하고 있죠. 전부 다 이런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럼 바이오 쪽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SK의 최태원 회장도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바이든케어에다가 바이오 쪽은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거죠. 원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바이오 쪽은 투자를 원래 안 합니다. 이 바이오 쪽은 투자를 잘 안 한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지만 최근에 그런 스타일을 조금 스탠스를 바꿨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셀트리온의 미래는 정말로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셀트리온의 성장이 정말로 급성장입니다. 환골탈퇴를 하는 이런 급성장이 나타나는 해가 바로 올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대가들이 선택한 부분이 바이오다. 라고 하면 바이오 쪽이 상당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긴 호흡도 아니고 당장 3월부터 해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올해부터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JP모관에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지금 누르고 싶어도 잘 안 눌리니까 작전을 바꿨죠. 계속 바라보다가 시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왕창 무더기로 좀 팔아보자. 그렇게 하고 있죠. 상당히 얍실한 얄팍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3시 6분에 2만 5천주 그리고 3시 18분에 3천 2백주 이렇게 던져내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베스트에서도 매도가 나고 하여튼 삼성하고 이베스트 신한. 신한 쪽에서 사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은 또 다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JP모관 쪽에서 셀트리온은 어떻게 끌어내려 보려고 좀 안간힘을 쓰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을 좀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 신경도 안 써도 되죠.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쟤들은 크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성장성이 엄청난 상황이죠. 지금 상당한 성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JP모관이 계속 팔아 됐죠. 계속 팔아 돼서 2시 45분까지 해서 거의 20만주까지 팔았습니다. 20만주 상당히 많이 던져죠. 신한 쪽도 4만6천주. 그러나 KB에서 미래에서 키움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1%도 못 내렸죠. 1% 정도 내렸습니다. 1%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워낙에 좋다 보니까 누리려고 노력했지만 안 눌려지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동시효과 때 또 누리려고 폼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장 막바지가 되어서 장중에는 팔면 그 물량들이 다 소화되니까 돈만 날리는 상황이죠. 돈만 날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 막바지에 셀트리온 JP모관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던졌죠. 이렇게 던지면서 36,000주 딱 던졌습니다. 주가를 어떻게 상승을 좀 막아 보겠다 그런 의도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의도입니다. 그 의도인데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심히 눌러대고 있고 그리고 이베스트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나왔죠. 장 초반에는 CLS하고 UBS하고 겁을 줬지만 얘들은 못 건들죠. 지금 차트를 좀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40만주 정도밖에 안되죠. 40만주 정도밖에 안되고 여전히 지금 바닥을 계속 잡아가는 과정이죠. 잡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되고 다 다음 주 되면 유럽의 긴급 사용 허가가 또 나겠죠. 그런 허가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EMA 허가는 한두 달 있다가 또 추가적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3월 중순이 되죠. 3월 중순이 된다 그러면 수출 소식이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프랑스나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금리 때문에 좀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계속 얘는 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고 있으면. 이 셀트리는 계속 매수구간이에요. 매수구간. 지금 이 언저리는 플랫폼을 계속 형성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끌어내렸죠. 자전거 타는 것도 끝이죠. 자전거 이제 바퀴 뺏기게 됩니다. 그거 다시 끼워서 타려고 하면 돈 내야 되죠. 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겁니다. 아마 4월달 이후부터는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셀트리오는 다음 주에 유럽에 긴급 사용 허가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리제네론이 벌써 그런 허가를 얼마 전에 받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 다음 주에 허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 주 만약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파동을 완성을 시키고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올라갈 이유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레키로나 부분이 현실화가 딱 되는 순간 그야말로 멱살 잡고 너 일로 와 주인이 여기 가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해. 그러고 쭉쭉 올라가 있죠. 그렇게 전개가 되면 공매 쇼커버링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잘 지금 짜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잘 문제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키로나가 멱살 잡고 쭉 올라가면 공매 세력들이 안 되겠다.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쇼커버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적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공매도들이 실적은 절대로 못 이기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고 있는 부분도 한 달만 지나면 이 부분도 끝이 나버리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만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